아, 안 돼 말이지. 이 눈에는 가끔 보여선 안 될 것들이 보이거든. 절대 뭐 때문에 찬 게 아니야. 절대로. 아,この眼帯か.この目は見えてはならないものが見えてしまうんだ.だから格好つけているわけではない.決して. 아,眼罩嘛.有时候会看到不愿意看到的东西.絶对不是为了耍帥才带的. 다치기 전에 물러서 이 처주는 내 대해서 끊겠어. 물러서 제 발로 죽을 자리에 왔어. 명줄이 짧은 아가들이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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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버릇은 고칠 생각이 없나 보군. 마음대로 해. 당신은 어차피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안 할 테니까.